선생님을 모십니다. 우리 빵선생님 하석진씨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하석진씨를 반전선생님으로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이유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거나 또 방송에서 나온 이미지로 보면 약간 좀 진지한 본부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드라마 속 이미지가 아닌 진짜 하석진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반전스토리. 데뷔 전 한 엔터테인먼트 이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가 밥값을 계산을 하자 하석진씨가 밥값의 25%가 할인이 되는 통신사 카드를 꺼내서 할인받게 한 뒤에 돈은 없지만 이걸로 내 목숨 내가 냈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나갔다라고 들었습니다. 11년 전 정도의 전의 얘기인데요. 11년 전. 2004년 정도인데 4명이서 밥을 먹었어요. 그 이사님과 이사님 회사에 다니는 제 친구와 그 친구와 저를 알게 해준 그 친구랑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작가님이랑 친구예요 또. 어디요 어디요. 아 예. 우리 장소판 작가님이요. 그래서 넷이서 밥을 먹고 저는 그때 이제 복학했을 때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가득할 때라 이런 걸 밥을 얻어먹으면 뭔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기서 25% 할인이 되는 이 케이 텔레콤 카드를 내면 나는 내 목숨 내가 낸 게 된 게 아닐까. 25%니까. 네. 그래서 그걸 내고 되게 부담 없이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어요. 평소에도 약간 좀 신세지는 건 싫어하죠?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 다음 도와주는 것도 먼저 막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잘 못하고요. 저랑 성격이 약간 많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도와주는 거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고 나서는 것도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중간치만 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두 번째 반전스토리입니다. 최근 하석진 씨의 예전 미니언피 글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04년 3월 31일 3월 끝났다. 4월 중에 누구든 간에 작업 시작해서 5월까지 여자친구 만든다. 근데 공부가 바람 피우지 말래.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비밀번호 486이랑 지금 숫자로 지금 시를 쓰신 거니. 근데 공부가 바람 피우지 말래. 넌 내 공부할 일까? 내가 섹시해하니까? 이때는 정말로.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당시에는. 당시 이상하지 않았어요. 2004년이니까 사실. 우리네 미니언피 얼마 난리 났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약간 좀 허세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그런 이런 허세로라도 제 자신한테 어떤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계속 부양을 시켜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고 그래도 몇 안 되는 내 친구들이 봐서 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지적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런 걸 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연애도 하고 싶었고 당시에. 연애도 하고 싶은데 공부는 또 놓치기 싫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았고. 친구한테 약간 좀 잡아달라고 얘기 좀 잡아달라고 얘기도 하고 싶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되게 오그라더라고요. 월까지 여자친구를 받는다. 근데 공부가 바람 피우지 말라. 너 내 공부리가. 그리고 한 개 더 보자면 2003년 12월 4일. 이때 제대를 했어요. 이때 이제 마지막 말년 휴가 나왔을 때였어요. 보기 이젠 집이 주무대다. 보통 사람들은 제대 이제 집이 왔다 야 이런 거 쓰는데 보기 이젠 집이 주무대다.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허세가 확실히 있었네요. 예전에죠. 저도 막 그랬었습니다. 운음 사진. 운음 셀카 찍는이라고. 아 그니까 눈물 셀카. 예. 웬쩍 50경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들고 찍는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반전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킴과 동시에 중고 사이트를 훑는 거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 TV에 냉장고 세탁기 등 전부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 함이라고. 와. 아니면 앞에 통신사 할인에 이어서 헛돈 쓰는 건 잘 안 하시나 봐요. 진짜로. 좀 싫어해요. 뭐 이를테면 은행 다른 은행에서 수수료 700원에서 1300원 나오면서 다른 은행을 가느니 시간을 더 들여서 걸어서. 돌아서. 내 은행 주거래 은행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건 좀 있어요. 야 좋다. 아니 근데 요즘 사려고 뭐 눈여겨보는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아 여기 중고로 산 세탁기. 세탁기 여러분들 중고로 사면 되게 리스크가 큽니다. 먼지가 잘 안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세탁기를 새 걸로 달라고. 세탁기는 새 거 사야 돼요. 세탁기. 냉장고는 괜찮더라고요. 냉장고는 무난무난한데 세 걸로 사야 됩니다. 세 걸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냉장고 저 중고로 샀더니 60만 원을 샀대요. 되게 싸요. 아니요. 아니요. 60만 원. 전기세가. 전기세가? 온눈이 1등급이라고 나와있긴 했는데 옛날 1등급으로 산 거죠. 일단은 사려고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매 시간마다 올라오거든요. 그 세트가. 엄청 빠르게 올라오죠. 업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업자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탁기는 신품 중에 애인계 상품으로 좀 찾아볼까 하고 있고요. 긍정한 걸로. 아니면 DP용은 좀 싸요. DP용. DP용은 좀 쌉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DP용은 좀 쌉니다. 자동차는 시승차가 싸긴 한데 시승차는 약간 굴렀던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탁기는 굴렀던 세탁기가 DP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괜찮겠네요. 그냥 기분상이지. 그것만 그냥 꿀 생기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중고 사이트에서 사본 거 있어요? 양말이라든지 뭐. 양말은 안 샀고요. 팔아본 것 중에는 시계줄 팔아봤어요. 시계줄? 네. 시계줄을 제가 제 시계에 호환되는 시계줄인 줄 알고 샀다가 안 맞아서. 네. 이거를 그냥 팔기 아까워서. 되게 해외배송으로 어렵게 받은 시계줄이어서. 이거 무슨 뭐 그건가 보다. 비싼 거. 한 그래봤자 시계줄을 한 25만 원 정도에 사서 12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바로? 쓰지도 못하고? 아니요. 되게 오래. 쓰지는 못했고. 그리고 시계줄이라는 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물건이라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4, 5개월은 제가 갖고 있다가 어떤 분이 사가는 분들이 몇 명 나타나서. 그럼 직거래하나요? 시계줄은 택배 거래했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쓰던 휴대폰은 직거래로 팔았어요. 와. 아니 그럼 매니저가 대신 나가주는 거야? 아니면 하석진 씨가 나가는 거야? 직거래는 본인이 나가야 또 그게 재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갔는데 빵 선생님이 파락했어요. 아니요. 나무석 씨. 이렇게. 되게 둘둘둘 싸매고 겨울이라서. 아, 똘둘. 싸매고 나가고. 그리고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연예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중고거래 잘 안 해요. 그렇죠. 그 물건에만 막. 중고거래 한다는 건 그 물건에 그만큼 꽂혀 있고 그걸 최대한 저렴하게 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연예나 TV에 그다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 전자제품 뭐 이런 거에 지금. 덕후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또 이것저것 하다가 직거래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석진 씨 보고 싶으신 분들 중고 직거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어떻게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